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Node.js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거고요 한 발자국씩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각각의 스텝마다 Node.js가 갖고 있는 기능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Node.js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조작 장치는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예요 순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JavaScript의 문법을 적당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JavaScript의 문법을 통해서 우리는 Node.js가 갖고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역시나 적당히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 Node.js의 기능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JavaScript가 익숙하다면 JavaScript를 빼고 Node.js의 기능을 보시면 될 거고요 Node.js가 혹시나 익숙하다면 Node.js를 빼고 Node.js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시간을 아끼면서 앞으로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